지난 5월 천만 종을 제외한 경주 대롱원 전체를 무료 개방한 이후 방문객이 25%나 늘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자, 이 경주시는 관람객이 크게 늘자 중심 상가 쪽에도 물을 내고 인간 사적지와 연계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해서요. 금창석 경주시 사적관리과장. 대롱원 개방 자체가 중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동문도 내고 성문도 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심 상가 거리하고 대롱원과 같이 북쪽 문을 문화재청과 협의해낼 예제입니다. 라며 동부 사적지 등 5곳에 황금 청원도 만들고 경반 조명도 더 설치할 거라고 해서요. 네, 방문객이 늘었으니 이분들이 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더 말하면 하하, 개 입만 아픈 얘기지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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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